자쿠파네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와 봤습니다. 주차를 하고 여기저기 둘러보려고 근데 여기 있는 의류들, 가죽으로 만든 의류들이 많이 있어요. 가방류들 이쪽은 양이 많이 있어서 양가죽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자쿠파네의 마스코트는 양이에요. 기념품들, 자석들 수면양말 인형도 악세사리 군벗줄거리, 젤리 남대문 시장 같아요. 여기 또 산양요 치즈 오지치 팩트 새우리 감자가 있어요. 새우리 감자 또 개울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고 응원 도구 부부젤라, 스카프, 모자. 모자 색깔이 예뻐요 빨간색이 지금 오후 4시 반인데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죽으로 만든게 싸고 퀄리티가 좋아요 가죽, 가방같은거 여기는 전망대로 올라갈 수 있는 기차역입니다 구바오브카라는 전망대로 올라갈 수 있는 기차역입니다 열차가 한대 도착하고 있어요 두대가 왕복으로 번갈아가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열차입니다 이거를 타면 저 위에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타는데 1800원, 그 다음에 다섯번 타는데 7000원 원래는 저 위에 루지가 있는데 겨울이라 안하는 거고 여기 눈썰매를 탈 수가 있어요 꼬불꼬불한 눈썰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꽤 높게 올라왔어요 튜브를 들고 이제 타러 가볼게요 옳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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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한번 타는데 5번 타는데 4,500원, 10번 타는데 6,000원이네요 큰 악세사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방용품, 도마 같은거 접시, 좀 식재료 양말, 수면 양말, 스카프 여기 정말 주말에 바람 쐬러 구경하고 가족들과 어린이들과 같이 오기 좋은 장소입니다